하... 하... 욕기입니다.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욕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이라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사탄입니다. 1장 8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냥이 7천마리오 낙타가 3천마리오 소가 500결이오 암락이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품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요호와 앞에 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 두 부류가 서 있습니다 요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요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어디를 다녔다고 합니까 지금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가지 못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주변에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까닭없이 사탄이 요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무턱대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요 바로의 공통으로 들어간 말을 쓰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누구시오 그두시니도 누구시오니 누구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엽기 21장입니다 구절까지 읽었죠 21장 표시하고 오겠습니다 광고는 없애고요 21장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요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요호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인간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의 몸에 사탄이 손을 댈 수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죠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병들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 탓도 있겠지만 사탄이 손을 대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되겠죠 믿음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곧 요호 앞에서 물러가니라 왜 물러갔죠? 내 손에 다 지금 하나님이 요호의 소유물을 다 맡긴다고 했으니까 그거 깨스러 가는 거예요 하루는 요호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요호에게 와서 아래되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너무 평화로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평화로운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러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게 다 지금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손을 댄 겁니다 사탄이 서바 사람에게 손을 댔고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터려터려했다 사탄이 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하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안지라 요업이 일어나 그 돛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돛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런 예배입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죠 요업이 드리는 예배는 전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죠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요업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요하시오 그두신이도 요하시오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하고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예배는 그걸 확정하는 뭡니까 확정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은 다 요하께로다 그걸 고백하고 믿고 확정하는 시간 예배입니다 5번 요하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탄이 엽기 2장 4절에서 한 말입니다 2장으로 갑니다 4절 표시해 놓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 종 요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업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죠 이게 예배입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 예배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생명을 아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소유물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탄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요업의 세 친구들의 이름은 뭘까요 헬리바스 빌다 소발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5절이죠 5절부터 봅니다 1절 표시해 놓고요 5절부터 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뼈와 살을 치는데 욕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엄청 냉정하신 하나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생명과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고통은 사탄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들 생명에 비하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통 겪는 아픔들 슬픔들 다 이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꼭 육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목숨줄은 끊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고통스럽게 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어떻게 나오나 볼래?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사탄이 이에 요호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어디를 쳐요? 어디를 친다고 그랬습니까? 뼈와 살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면 온 몸에 다 종기가 났다는 얘기죠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왜 죄 가운데 앉았을까요? 자기의 죄를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죄로 죄와 같이 연결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치료제로 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종기 같은 것을 재로 이렇게 재를 발라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욕이 지금 죄 가운데 앉아있는데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몸을 긁었다는 게 팍팍 긁었다는 게 아니라 젤을 발랐고 종기가 또 가렵게 하나 봅니다 가려운 부분은 이렇게 사람 손이 닿으면 아무래도 독이 있으니까 다른 물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욕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입장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들이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남편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남편을 보니까 안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고쳐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자기가 볼 때 너무 무심하다는 거죠 그러니 욕하라는 거죠 욕을 하면 혹시 하나님이 들어줄지 모르잖아요 이게 꼭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욕이 아니라 간절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범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욕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나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남아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미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서로 다 잘 아는 사이고 욕이 지금 우리 친구 욕이 지금 많이 지금 집안이 무너질 지경인데 우리 가봐야 안 되겠냐 하고 친구들이 온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이 온 겁니다 욕의 세 친구가 와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무엇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고통 욕의 고통이 심하니까 2장 13절요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며 자기 친구인 줄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클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클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아 정말 친구의 아픔을 보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이런 본능적인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겉옷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요 바라하니 알맞은 말을 하시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삐철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냐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로 가는데요 표시해 놓고요 1절부터 봐야 안되겠습니다 그 후에 요옵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말이죠 요옵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뵈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금 부모를 원망하는 거죠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자기들 거라고 주장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은근히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둠과 죽음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 위에 덮혔더라면 그 밤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표현이 기가 막히죠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여러분 우리 밤에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캄캄한 어둠이 밤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18금이네요 19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야단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누워서 자는 것으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거기가 어디죠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 것 왜 태어나게 했냐 그 말입니다 고난을 줄 바에야 왜 빛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바에야 왜 생명을 줬냐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9분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무엇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른 소리는 무엇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욕기 3장 24절로 갑니다 10절까지 했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듬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느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른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내가 알른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답니다 10번 요베 친구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대만 사람입니다 4장 1절로 갑니다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만 사람 11번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광대하시니 요베 받을 요베 죄를 잊게 하셨다고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소발리입니다 엽기 11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표시해 놓고요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이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이 한 말입니다 12번 요베게 너를 정지하는 것이 내 입이라고 말한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엽기 15장 6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복부에 동풍을 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람이 복부에 차있듯이 헛소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여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산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은하느니라 정은입니다 3번 바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수와 사람 누구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에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입니다 수와 사람은 빌닷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8장 1,3절입니다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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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와 사람입니다 빌닷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에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14번입니다 바라온이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뭐 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무언 무엇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무엇을 보리라 9장 25,26 6절인데요 6절 1절부터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건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화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 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란 얘기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었어도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5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는 누구의 말입니까 소발의 말입니다 1절 5절입니다 20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나 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이 한 얘기입니다 요베 새 친구와 요베 대화를 듣고 분노하여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친구가 아닙니다 엽기 32장 갑니다 32장입니다 엘리후에 표시해놓고 엘리후에 표시해 놓고 13절이니까 엘리후에 표시해놓고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종족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비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요벌을 정죄하미라 엘리후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확대당할 점에 무엇을 여신다고 했습니까? 귀를 여신다.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요. 엽기 36장 15절로 갑니다. 15절에 표시를 해놓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36장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는 이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안치사 영원토록 종기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메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영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의 귀를 이어시나니 하나님께서 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를 이어시나니 하나님의 귀를 여는 때는 언제입니까? 학대당할 점입니다. 학대당할 점입니다. 18번입니다. 요업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폭풍우 가운데 요업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입니까? 38장입니다. 요업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38장부터 시작됩니다. 배워둬야겠죠? 3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요업계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업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대요. 38장입니다. 19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업입니다. 42장 3절요. 요업기 42장 3절로 갑니다. 요업이 요업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업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요업은 환란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40년을 살았습니다. 42장 16절입니다. 42장 16절로 갑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1절부터 읽었으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은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눈으로 봐야 믿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업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라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업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적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장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요업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적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업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요업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번제는 엘리바스와 빌닭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안 받고 요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어떤 정의의 또 다른 면이 될 수 있죠. 예배의 또 다른 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복이 돌아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복을 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엘리바스와 빌닭과 소발처럼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를 통하여 다른 것들로 기쁘게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렵게 말했습니까? 어쨌든 요업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아께서 요업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아께서 요업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답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요아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설포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 요아께서 요업의 말년에 요업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나중에 낳은 딸들 이름입니다. 여미마 거시아 게렌합북 모든 땅에서 요업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업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4대를 보았답니다. 요업이 여기서 끝나네요. 다음은 10편입니다.